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끝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즉 개인종말 시대종말 지구종말 때까지 끝나지 않고 지속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휴전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싸움입니다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싸워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영적 싸움은 정말 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의 그러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24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의 마음 세 가지 요소 지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신활동의 근본기능이다 한마디로 전인격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기도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행동에 옮길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행동해버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묻지마 범죄도 있듯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좀 뭔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받은 말씀을 내가 참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 감정에 자기 어떤 유익에 툭 튀쳐나오는 또 어떤 사람은 정이 참 강합니다 우리가 풍부한 감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쉽게 화내기도 하고 쉽게 울기도 하고 또 울었다가 바로 또 쉽게 웃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치우치다 보면 판단도 못하고 흔들리고 감정이 폭발해서 큰 일을 치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외상 후 울분장애라는 어떻게 보면 또 변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울분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깨끗하지 못하고 공정하다 보다 보지니 나만 피해를 보고 있다 내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울분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격할 때는 공격성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하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정인은 영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박스가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박스는 보금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컨트롤박스가 꼭 필요하다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맡겨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맡길 것인가? 죄에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순중하면서 의의 변기로 정말 맡기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작은 불순종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틈으로 시작되는 거죠 미국 동화 작가의 글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로 심지어 동상까지 세워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화로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소년이 그 뚝을 주먹으로 팔로 어깨로 몸으로 박다가 끝내는 몸이 얼어붙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작은 틈 하나 이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과 희생이 없이는 나라가 물바다가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설마했던 작은 불순종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온 인류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담의 죄가 뭐 그렇게 크냐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다만 사과 하나를 따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작은 불순종을 크게 보시는가 죄는 작은 것이 자라나거나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서 1장 15절도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담의 그 작은 불순종 하나로 심지어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도록 자랐고 전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지금 시대의 아담 연대판 아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작은 불순종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사과 하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 탐스러워서 먹기 좋아서 참으로 맛있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부지가 준 큰 것 설마가 사람 잡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설마는 아담 생각 설마 죽겠는가 그런데 결과는 진짜 망하고 죽었습니다 설마 이것쯤이야 작은 불순종 이런 설마라는 병을 고치는 그 약이 바로 진짜일 것입니다 혹시 그럴 거야 고른드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틈 작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 이런 마귀의 계기를 완전히 영적 싸움으로 박살내버리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고린도 후세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변기로 좌우하고 라고 난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의의 변기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왼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론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의매를 인하여 믿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 사고 하나를 가지고 다시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마귀의 일 괴계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타락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의의 변기를 갖춰 의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육신을 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의 변기로 마음껏 드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그래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권세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권능은 나타날 것입니다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무기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되는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최고의 왕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장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복을 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 왕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게시록 22장도 봐도 세세의 무궁토로 왕 노릇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주팔자 운명이 왕 노릇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의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필연일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되는 언약, 불순종, 창세기 1장 그 왕을 우리가 놓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순종으로 우리는 왕이 아닌 종으로 전락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왕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여건, 의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를 붙잡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초라도 놓치지 않는 그 의, 우리에게 지금 커버넌트로 나타납니다 비전으로 나타나고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커버넌트가 무엇입니까? 4단계 1장 1절입니다 비전은 3절이오, 드림은 8절일 것입니다 이 의의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다시 왕으로 등극하고 왕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왕로를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미지와 프랙티스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 저 사람은 이런 이미지야 그 영원한 이미지, 예배자, 전도자의 그런 이미지, 이런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누림의 생활, 프랙티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생명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왕로로 다는 삶을 통하여서 4천 말숨운동가 2, 3천나라 보구마에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틈 중에 하나가 은혜 없는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도 하나님과 절대 이 절대를 유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절대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상대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저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내가 이렇다 꼭 비교, 상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데, 저 상황은 좋은데 왜 나만 이러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CS로 쓰는 비교의식을 사탄의 예리한 무기 서로 비난하다가 죽임당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무서운 겁니다 가인과 아벨,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도 벌어집니다 사울과 다잇 사울은 천천히와 다잇은 만만이라 비교의식 속에서 다잇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심리학자 융은 비교의식을 버릴 수만 있다면 범죄, 우울증 등 고질적 병폐를 고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상후 울분장애도 결론은 절대적 빈곤, 절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나 중심 이 나 중심이야 됐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 금원 중에 점잖은 것과 익살스러운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비교해봤자 그게 그거라는 거죠 영국 속담에 구두나 장화나 구두걸음이나 장화걸음이나 즉 우리말로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인생이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의를 붙잡고 우리가 자기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데아스 6장 4절 5절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느냐 내가 정말 말씀 속에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느냐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깨달으면 자기가 제일 복받은 존재다 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데아스 6장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또 세 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놓고 보면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나의 절제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핌을 통해서 참으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절제를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절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절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일 앞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절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도 절제가 덕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절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열매맺는 그런 이 시대의 절대 제자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